이번 전국 논술대회에서 도미솔 도미솔 저 여기 있습니다!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 집도 학교도 다 싫어! 너무 장차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조금 싫어 나 웃으려 애기 다친 것 같아 우리 아들 신세방 찍어! 죽어버려! 적빈 너 유학 가 남의 덕도 없이 이런데 혼대 사는 거 보면 안 돼 아 죽어도 안 해요! 내 너만 보이는지 바보처럼 가슴은 네 생각 하나로 가득하고 눈을 감아봐도 도미솔이잖아! 도미솔! 도미솔! 나처럼 생활력 강한 애가 더 유리해 도미솔 이름은 이쁘네 도미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